아, 개뚱이! 고속도로 초입에 차 세웠다. 가져가! 택배님! 택배님! 아, 왜? 몰라요.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당신 미쳤어? 애들 다치마 어쩌려고 그래? 깜빡 켜고 들어왔어. 안전거리도 유지하고. 멈추기 전에 비상들도 깜빡깜빡했고. 근데 차가 왜 이렇게 갑자기 멈춰? 아, 저 아저씨가 저거 먹느라고 한 눈 팔아서. 어머, 아저씨! 그런 거예요? 하여간 위험할 뻔 했잖아. 위험하긴. 내 때문에 살았구만. 그런데 차승엽씨가 여긴 어쩐 일로? 2억 기부한 일로. 하지만 원래 수련회인 한 번도 참석 안 하신 걸로? 그래서 이제 참석하는 걸로? 아, 왜? 버르장머리 없이 신부님한테 반말이 나고. 알았으니까 빨리 빈자리 찾아가서 앉아. 빨리 나와. 강선아 옆자리는 내 자리거든? 어? 지금 혹시 웃은 거야? 빨리 뒤로 안가? 안가! 응! 어? 얘들 소리 안 해? 으아zt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